준희, 현희, 기득기능 버전파티! 안녕 현희야! 오! 현희야! 오랜만이에요! 안녕 친구들! 진짜 오랜만이야. 나 수능 보느라고. 수능도 보고 현희 다 컸네. 의륜이다, 의륜. 그래서 내가 나처럼 큰 게임을 가져야죠. 뭐라고? 현희처럼 쑥쑥쑥! 개굴! 개굴! 개굴이! 하나, 둘, 셋, 뿅! 개굴! 우와 주사위 진짜 귀여워. 게임을 알려줄게. 개구리를 성장시키는 게임이야. 개구리가 원래 뭐였지? 올챙이였지? 아 맞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렇죠. 여기 우리가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벌릴거야. 거미. 잠자리. 잠자리. 모기. 모기. 파리. 그리고 지렁이. 오. 가 나오면 개구리의 먹이야. 맞아 맞아. 이런 것만 먹잖아. 맞아. 성장할 수 있는거야. 오. 여기 성장 카드를 하나씩 위에서부터 꺼내. 오 오케이. 그래서 성장 카드 5개를 모아야 되거든. 오 오 이 단계별로? 알. 알. 올챙이. 올챙이. 뒷다리. 개구리 가수. 앞다리 가수. 발짝 발짝 개구리 면회 근데! 뽑았어! 근데 또 얼챙이가 나왔잖아? 그러면 얘는 다시 밑으로! 뱀은 뭐야? 뱀은 개구리의 천적이야! 제발! 여기 있는 카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다시 이쪽으로 잡는 카드로 넣어야 돼! 잡아먹힌 거야? 성장을 못한 거야! 너무 불쌍해!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카드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뱀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핫턴 쉬기! 그렇지! 오케이! 알겠어! 예스! 그래서 다섯 개를 다 모으면은? 이기는 게임! 오케이! 시작해보도록 할까? 오케이! 고고! 하나 둘 셋! 거미!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꼬리 없어지! 꼬리 없어지! 오 근처까지 갔어! 자 내가 던져볼게! 하나 둘 셋! 핫턴 쉬기! 아니 처음부터! 처음부터 뱀이 나오는 게! 액땜이라 생각해! 액땜? 어른이네요! 그런 말도 아니고! 액땜! 하나 둘 셋! 아 이거 너무 주사위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오랜만에 와서! 알겠어! 알겠어! 깐깐하시네! 하나 둘 셋!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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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 탈까마그를 했어! 하나 둘 셋! 모기! 아 모기! 이거 모기야! 거미야! 하나 둘 셋! 꼬리 없어지! 나도! 하나 둘 셋! 액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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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까 나왔던 올챙이를 다시! 밑으로! 액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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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ol! 나는 멍땜 안 나오지! 아 아까 나왔 BagThree!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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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P球 chiun! 뺨! 뺨 쪽으로 묻혜 밀고 고 1 하이! 뒷다리 앞다리 뒷다리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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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쪽으로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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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기! 이쪽으로 모기! 아유! 아! 밸런스가 잘 맞네. 밸런스가 잘 맞네. 하나 둘 거미! 약간 너무 이렇게만 들린 거 아니야? 야 뺨을 여기에다 들고 이렇게만. 아 잠깐만 잠깐만. 비디오 발전하면서. 아니 내가 분명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돌리면 돼. 이렇게 돌려도 이렇게 튕겨나가 봐 봐.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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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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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뱀 만나는 방법을 알아버렸네? 퍽! 아 우리 그럼 이렇게 돌리자. 다이아몬드로 돌리자.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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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정. 왔어! 뒷다리! 하나 앞다리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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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웨싱이! 이겼다! 안돼! 오랜만에 왔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졌네. 개구리. 개구리로 삼행시 한번 해줘. 들어보고 강도를 정할게. 어 그래. 개! 개구리처럼!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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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 스! 사! 너메! 하! 하! 아! 나쁘지 않았어. 너무 너무 나빴어. 일단 삼행시로 잘라주셔도 될 것 같아. 삼행시 꼭 넣어주세요. 이 삼행시는 빼목불가에요. 이거 꼭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네. 우리 다음 게임도. 즐겁고 재미있게. 쇽쇽쇽. 안녕. 그럼 이제 너가. 내가. 개구리 삼행시. 내가? 아니 너한테. 개. 개구리처럼 우리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구. 9만 3천 8백만. 학생 여러분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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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들어본다. 이제! 날아오라! 하하. 이 게임 너무 재밌다 근데. 아 너무 재밌다. 생각보다 밸런스가 너무 잘 맞은다. 강추들입니다. 강추! 개구리 개구리 강추! 쭈디언이가 강추하는 게임! 강추하는 게임! 가을촌! 불타 꺼리! rian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